지난 6일 공자라는 비명하에 다큐멘터리 감독 도리스 리우가 방한했습니다. 도리스 감독은 2주간의 자가격리 후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CUCI와 함께 21일부터 7개 도시를 순회하며 상영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해 더욱더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큐 공자라는 미명화에는 2016년 제작됐습니다. 작품은 캐나다 토론토 교육위원회가 청문회를 통해 맥마스터 대학의 공자학원을 폐쇄하는 과정을 사시감 있게 그려냈습니다. 맥마스터 대학은 2013년 7월 세계 최초로 공자학원을 폐쇄했습니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자학원을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알리는 기관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의 자금을 받는 통일전선 공작부 산하의 집행기관입니다. 공자학원 실체에 좀 더 일찍 주목한 해외에서는 이미 공자학원 퇴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공자학원은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하고 학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저지르고 있는 폐학질은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마수가 전 세계에 펼쳐져 있고 그래서 이 마수를 잘라내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공자학원 추방도 이게 민간 차원에서의 국제연대를 만들어서 좀 대응을 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CUCI에 따르면 2021년 5월까지 최소 92개의 대학과 2개의 정부기관, 3개의 교육위원회가 공자학원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공자학원과 공자학당, 수업 프로그램인 공자교실까지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공자학원 23곳과 공자학당 5곳 외에 초중고 및 단체에서 최소 160개 이상의 공자교실이 운영 중입니다. NTD 뉴스였습니다. NTD 뉴스였습니다.